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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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저 친구만 모르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랑 함께하는 거 고맙다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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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랑 이런 거 우리가 사진까지 다 일부러 그리서 사진을 찍어 너를 마저하시키는데 왜 취해서 오신 거죠? 취해 안겠네 해명 좀 해주시죠 아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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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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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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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